동해시가 강원 남부지역 시군 주민들에게 관광지 입장료와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 동해시는 삼척과 태백, 정선, 영월 등 4개 시군 주민들에게 동해시 관내 유료 관광지 입장료 50% 감면과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 이번 조례안은 강원 남부 5개 시군 간의 지역 상생발전과 현안 공동협력을 위한 것입니다.